쩝쩝 소리만 가득한 이 집의 쥐는? 날씨 좋다. 아이고 우리 아기가 언제 올려나왔나. 언제 왔어요? 헬로우. 안녕하십시오 승지 안녕. 고구마요?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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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씨하고는 자선바자회 때 친분을 좀 갖게 됐고요. 승재가 호박 고구마 예전에 했던 거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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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을 엄마가 그만! 엄마가 그만! 알겠어. 삼촌 맛있게 먹을게. 삼촌 몇 살이에요? 삼촌? 응. 삼촌 몇 살 같아? 여섯 살. 여섯 살 같아? 생긴 몇 살인데? 나 11개월 있으면 여섯 살 돼. 몇 살이냐는 거니까, 지금. 11개월 있으면 여섯 살 돼? 그럼 삼촌보다 더 커줄걸? 삼촌보다 커지면 뭐 하고 싶어? 푸워켓 하고 싶지. 푸워켓? 요리하고 싶지. 요리해서 누구 줄 거야?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아니야? 아빠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많이.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야? 응. 이거 뭐게요? 이거 뭐야? 제일 큰데? 북극 고래. 북극 고래? 또 하나 뭐? 이건. 레너티. 우와, 이름 다 알고 있네. 이거 뭐게? 일각돌 고래. 어, 일각돌. 물이 달린 거 일각돌. 물이 달린 거 일각돌. 물이 달린 거 일각돌. 물이 달린 거 일각돌. 아! 아! 이게 뭘까? 삼촌돌 고래. 삼촌돌 고래. 삼촌돌 고래. 일각돌 고래. 청하니. 앉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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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가 편안해하네요. 승재가 그래도 낯가림이 좀 없어서. 그럼 쉬시는 날은 거의 승재랑 이제. 보통 뭐 애기 엄마가 같이 있으면 엄마랑 더 노는데. 둘이 있는 날은 이제 주워라는 거지. 일하는 게 더 쉽다고 표현을 해 나는. 일하는 날도 더 쉽다고 해. 모처럼 만에 또 형이 쉬시는 날인데. 남편이 한 번. 애 두고. 그게 형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형님께 제가 해드려. 형님. 제가 예전에 키즈카페에서 일했었어요. 예전에? 데뷔하기 전에요. 데뷔하기 직전에. 아 데뷔하기 전에. 승재야 앞 있을 수 있어? 삼촌이랑 둘이? 삼촌이랑 놀 거야. 삼촌이랑 놀 거야? 응. 알겠어. 그럼 난. 나갔다가. 뭐 영화를 봐야 되나. 사운드를 봐야 되나. 형님 생각보다 제가. 카메라 드린 시간보다 되게 빨리 가시네요. 아 그새 또 빨리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빠 승재 아빠 간다. 어? 안녕. 바이바이. 네. 전화 드릴게요. 어. 지금 승재랑 삼촌이랑 오늘 놀기로 했잖아. 제가 아무래도 수많은 알바 지금 가장 오래 했던 알바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을 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일하면서 오히려 좀 아이를 많이 좋아졌고 제가 오히려 더 재미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승재하고 잘 통하지 않을까. 삼촌이 승재를 위해서 준비한. 우와. 나는 그 책 읽는데 지금. 정말? 자 지금부터 공룡책을 읽을 거야. 여기는 책. 어 근데 이 공룡은 무슨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면. 삼역충. 삼역충 알아? 오 그럼 이거는. 케라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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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승재는 이렇게 똑똑하지? 저번에 보니까 승재 둘이 알던데? 거기 길동이도 나오잖아. 길동이. 길동이? 길동이도 알아? 길동이. 도우나. 도치. 그럼 삼촌이랑 춤출까? 오케이. 오케이. 유누리 알아? 유누리 알아? 유누리 알아? 같이 불러. 알 수 없나이야. 둘리 둘리. 비나 타고. 내일 와이야. 친구를. 우리 승재를 만나나갔어. 승재를 만났지 마이야. 다시 부러워서 다 누웠어. 둘리 노래 승재 부를 수 있어? 몰라. 몰라? 그럼 삼촌이 불러줄까? 몰라지 이거 좋아. 어? 난 몰라. 노래지 이거 좋아. 난 몰라. 노래지 이거 좋아. 노래가 엄청 많네 둘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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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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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궁금한지. 말썽쟁이. 나는. 아. 이 노래 안 웃구나. 그래. 혁수 삼촌이 아는 둘리 노래는 이건데 승재가 아는 둘리 노래는 이거네요. 내가 누군지 어느 게 보이려나 재미있게 놀아야지 떠나고 삼촌이 선물을 줄 거야 엄청 큰 선물이야 엄청 큰 선물? 궁금해? 엄청 큰 선물이야 흰재야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있었어? 공룡 공룡이랑 비슷한 거다 궁금하지? 궁금하지? 흰재 공룡으로 변신할 거야? 네 소리 내서 하나 둘 셋 흰재 피카츄 알아? 네 그래 못났어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 승재가 아닌 것 같아 짠 삼촌도 변신했다 출동 혹시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다 무찔러주자고 알겠나? 여기 이렇게 젠피한 나랑 싶다 젠피한 나랑 싶다 젠피한 사람이 있네 아우 젠피해 여기로 가보자 저쪽에 있는 것 같아 맞아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지 삼촌 여기가 어디예요? 야채도 있고 신기한 거 많다 한번 구경해 볼까? 피카츄 어디 있는 거야?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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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어딨지? 어딨지? 빰빰빰빰 걸어 댕겨야 돼 알겠지? 지금부터 걸어 댕긴다 알겠나? 콩도 있고 막 있는데 좋아해? 콩밥 먹을래? 콩밥 먹을래? 좀 이상한데? 경찰서에서 콩밥 먹자 콩 콩 먹을래? 이거 뭐예요? 우리 들어가 보자고 피카츄 오우 오우 권유수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아기도 이렇게 아니요 제 아들은 아니고요 누구 같이 왔어요? 누구 같이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 승지야? 왔다 승지야? 왔다 아빠래 아이고 어렸어요 안 돼 아빠가 보면은 속상하단 말이야 근데 치킨이 나왔어 닭다리로 건배 짠 짠 짠 진짜 무섭군 진짜 무섭군 아 아 아 음 흰다 여쭌니까 어디서 너무 맛있지 응 이제 인형을 한번 뽑아볼까? 네 인형? 네 인형 뽑을까? 네 엄청 큰 거 좋았어 그럼 나가자 나가자 피카 피카 치 아마 옥수동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구대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뽑는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온다 제가 좀 볼게요 봐봐 승지야 잘하나 한번 보자 오케이 하이파이브 됐어 삼촌 이거 나 삼촌 이거야 시작됐다 자 삼촌이 아 첫 번째 도전은 실패네요 자 됐다 승지야 거의 다 됐다 승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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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봐 꼭 안아줘 피카추 안아줘 오 방금 또 뽑아볼까? 혁수삼촌의 전략은 멀리 있는 인형을 입구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 승지야 피카추 또 뽑았다 또 뽑았다 아합! 또 날개있다. 또 날개있지. 아빠 있네. 아빠 있네. 이거 안 돼. 난 긴거지. 꼬부기. 꼬부기? 승재야 됐다. 승재야. 이상희 씨. 이상희 씨? 이상희 씨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참고! 삼촌 이름이 뭐지? 삼촌? 삼촌은 혁수삼촌이야. 까먹고 끊어라. 가자. 이제 가자. 다섯 여섯 박수! 여기에 주머니가 엄청 크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빠가 왔다. 아빠다. 아빠 이거 삼촌이 뽑게. 이거 삼촌이 뽑게. 너 나 줬어요. 아빠 삼촌이 그렇게 많이 뽑았어? 네. 우와 아빠는 하나도 못 뽑는데. 너무 고생했어. 살 게 없어가지고 마땅해. 세상에. 혹시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이게 아닌데. 아니요 딱 다이어트 크게요. 아 너무 고생했어. 근데 승재도 아빠 선물 있잖아. 승재 아빠 선물 뭐야? 이거. 뭐야? 아빠랑 이렇게 짠 거 주는 거야? 응. 아빠는 왜 짠 거 줘? 너무 이상해, 너. 너무 이상해, 너. 엄마 거 없어? 엄마 거? 엄마 거? 엄마 거 하나 골라볼까? 엄마랑 이 스티카츄. 뭐야 엄마 게 더 크잖아. 이건 승재 거. 이건 아빠 거? 네. 삼촌 게 없네. 삼촌 게 없네. 그래 삼촌이 선물해 준 거야. 자. 삼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오 야 꼬부지. 이건 엄마 거고 이건 아빠 거고 이건 승재. 제일 작은 인형들만 아빠 준다고 하잖아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마음인 거라. 너 삼촌이랑 노는 거 재밌었어? 네. 또 놀 삼촌 집에서 한 번 자고 갈래. 삼촌이 아빠 전화 안 받을 거 같아 이제. 삼촌 뽀뽀. 아이고. 삼촌 뽀뽀. amb이자. 고마워요, 현재.